아 네 처음 시작하는데 한번 볼게요 벤치 프린트 중이고 지금 오 온도가 낮네요 이게 그냥 기본 설정 하는 거거든요 익스트루더는 170 배드는 60도 오 그 재료는 지금 PLA에요 PLA 이게 좀 문제가 히터는 한 개 있으면 편한데 이거 지금 작은 거 여러 개가 박혀 있어 가지고 정비성이 좋을지 안 좋을지 이거 히터나 고장나면은 진짜 비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게 더 넓으니까 좀 짧게 골고루 열 배분이 돼서 이 방식으로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와이파이로 해서 파일을 넘겼구요 와이파이 쓸 때 여기 USB 꼭 달려 있어야 돼요 없으면 여기다 저장을 하기 때문에 저 컨트롤 자체에서 메모리가 딱 없나봐요 그래서 메모리 무조건 USB 별도로 해 그걸 이용해서 쓰구요 아무튼 2분 동안 대기 중이네 좀 이따가 켤게요 자 이제 시작을 하면 가운데 딱 놓고 벤치 1시간 처음에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 마크 스위치처럼 똑같이 할지 아니면은 새로운 게 들어갈지 노즐 클리닝도 있네 저 지금 찌꺼기가 있고지 살짝 저거 어떻게 청소할려나 청소할려나 말려나 아 아 아 아 1,2,3,2,3,4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재트축도? 내려가고 뭐하는거지? 이게 슬쩍 올라갔다가 딱 내려갔다가 계속 반복하네요 뭐하는거지 고 있으면 바닥 찍을 것 같은데 바닥 찍고 얘가 움직이나? 뭐지 지금 반복 계속하는데 뭐지? 일단 뭐 특이사항 또 대면 한번 볼게요 그냥 똑같은 것만 하는데 왜 그러지 아 노즐 클리닝 하다가 페일 뜨더니 그냥 다시 시작하니까 또 지가 시작을 하네요 오 근데 이제 32위트 되다 보니까 미리보기창까지 띄워주네 아까 건 그냥 버그로 해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그냥 제가 일부러 여기 말고 중간 쯤에 프린트하게 내놨어요 한번 볼라고 뭐 찌꺼기 여기 쌓아놓은 거 이런 거 없네요 뭐 약간 불안한데 이거 시트 뿌려놓은 건 아니겠지 자 지금 로드셀로 지금 고정 같은 거 하는 거 같아요 제트축 뭐하냐 또 이제 잠깐 조금 더 해놓고 멈췄어? 와 왜 또 멈췄었는지 와 왜 또 멈췄었는지 보고 있어요 필라멘트 똥이 아 이제 시작하네요 바로 똥쯤 나오다가 여기 살짝 조금 해놨네요 또 불우사 특징이죠 자 이거 이제 프린트 시작했는데 조용하네요 뭐 예전에 겉에 테두리 한번 쭉 돌리는데 그것도 안 하고 바로 그냥 해버리네 그래서 이렇게 저거 그런hero 엑 멍 멍 멍 멍 엑 멍 멍 뭐 초반에는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이제 프린트 되면은 한번 퀄리티 한번 볼게요 자 드디어 프린트가 다 됐거든요 한 시간 걸렸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셀프 어셈블리 하더라도 뭐 특별히 건든 건 없어요 그냥 깨라는데 다 끼고 했는데 퀄리티 이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거미줄 막 이런 거 없고 그렇다고 막 엄청 좋은 건 또 아닌 것 같은데 거미줄 여기 상이 살짝 보이고요 음 쫙 보면은 와 근데 여기 되게 부드러운 부드럽네요 되게 괜찮은 것 같네요 일단 크기 크니까 개인적으로 만족해요 첫번째 시골 그래서 프루사 엑셀이 조립 완성하고 일단 첫 시험 테스트까지 한번 해봤어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코엑스와이 형식의 첫번째 프루사 프린터고요 범위도 400cm로 커졌고요 여러가지 차이점이 이거는 싱글 헤드라 헤드 체인지가 안되지만은 꼭 사실거면 웬만한거 사실거면은 툴체인이 되는 걸로 사세요 저는 좀 약간 후회스러운데 어 뭐 이거 추가 키트가 나온다고 하니 그때 그거를 구매하던지 해야겠어요 어 요즘 트렌드라고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어 근조센서가 없어지고 노동센서를 쭉 잡는거 쓰고 30위트 보드 들어가서 이렇게 미리보기 화면과 조금 더 고해상도적인 제어를 제어 가능하고요 어 뒤에 보드도 프루사만의 보드 만들었고 어 소음도 조용해요 요즘꺼가 다 조용하게 나오긴 하는데 기존 마크3에 비해서는 조용합니다 근데 프루사 좀 시간은 오래걸리긴 했지만은 그냥 프루사는 프루사였다 그런거로 생각하구요 어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최대한 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와이파이 추가되어있고 와이파이 이제 큰거 한번 프린트 도서 한번 해볼게요 꽉 찬거 일단은 이상으로 아 그리고 좀 문제점이 있는게 저거 조심해야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저쪽인데 여기는 거의 일자로 껴져 있는데 여기는 살짝 공간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거 일부러 오는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상 프루사 엑셀 리뷰를 사용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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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